오, 여기 지금 뭐에 줄 서 계시지? 어? 내가 꼽혀서 죽어냐라 죽봉이야 엄청 큰데, 4,000원 이렇게 사무새들인데 가격들이 좀 많아요 오, 딸기가 지금 싼가봐요 오, 딸기가 지금 싼가봐요 사람이라는 건 손 오기면 안 돼요 오, 세상에 짝짜리가 세일이다 오, 짝짜리가 사과 세트가 5kg짜리가 저희는 척척 묻혀주세요 야, 방금 나온 양이 엄청나네요 아, 진짜 내 거 빼? 내 거 빼서 먹으려고 그러지? 안 됐다고 지금 경동시장 2번 출구 안녕하세요 시장에 가면 딸래미 아들래미입니다 오늘 또 경동시장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아, 명절 바로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아,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보시죠 아, 오늘 경동시장이 이렇게 한산할 때가 이야, 오, 여기 지금 뭐에 줄 서 계시지? 어? 기침하고 갈 해 볼 때 계속 지시간만 다음날이나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가지고도 3개월 동안 잘 지쳐요 그, 요게 지금 히라비 있다든지 무릎 아프다든지 오래된 사람 욕하고 요거는 5만원이라 이게 뭐예요? 요게 대가 오래되가 대가 꼽혀서 죽으면은 죽뽕이야 개 맞이 맞을 때 징이 있더라도 대나무 뿌리 밑에서 나오는 대봉량이라니까 뿌리 밑에서 나오는 뿌리 밑에서 나오는 뿌리 밑에서 나오는 뿌리 밑에서 나오는 야, 여기가 경동시장이 맞아요 뿌리 마세요 이야, 바나나가 이제 엄청 큰데 4,000원 와, 송이가 진짜 크다 이거는 더 커 더 커 와, 이거는 5,000원인데 송이가 엄청 크네 자, 명절 직후라서 과일값들은 어떻게 빠졌을까? 아, 지금 이렇게 선물세트도 가격들이 쭉쭉 내려갔네요 37,000원 42,000원 23,000원 오, 딸기가 지금 싼가봐요 딸기에 많이 몰려 계신데 오, 지금 보니까 딸기가 어디 볼게요 오, 박스에 23,000원짜리인데 오, 양이 많네요 아, 지금 딸기 15,000원으로 받는구나 아 이게 15,000원이고 이거 23,000원 15,000원? 저거 큰 거는 23,000원? 이게 1kg짜리에요? 1kg 조생귤은 1kg 8,000원씩? 4,000원 무지가 원래 맛있어 멀롱머리한건 멀롱머리한건 뭐 써요? 1박 1,000원 주세요 되게 맛있다 네, 먹어봤는데 맛있다라고요 저거 맛있게 향기 좋다 엄청 향기 진짜 좋다 왜 오늘도 안 쓰시고 나오셨지 일단 물건 빨리 끝내려고 근데 맛은 진짜 좋다 나는 뭐가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일찌를 많아서 꽉꽉 채워보려고만 해 옛날 사람이라고 아들하고 맨날 싸우잖아 아유 어떡해 근데 맛이 진짜 좋다 사장님 많이 마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사우추가 한 로댕에 천 원씩 와 저만큼 2천 원씩 아이고 이렇게 터져면요 터져면 진짜 사안이 자 뭐하고 우진 씨도 우진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 사람이라는 건 손오기만 하면 안 돼요 좀 더줘 오 세상에 오 많이 드시네 야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갑자기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 보이실까요 아이고 참 운동도 많이 했고 내가 이 방아다리 저는 이제 퍽 허리가 아파요 딸들은 나를 도움을 주지면 아들들은 도움을 안 줘 아 어떡해 우리 전화도 없어 후자들은 우리 새끼가 사장님 많이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는요 국산 찹쌀도넛인데요 10개에 2,000원 4개에 1,000원 오늘 경동시장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네요 저희는 설탕 묻혀주세요 반 Sami 야 방금 나온 찹쌀도넛 추 eager 점점 tents 이야 이게 10개에 2,000원 인데 와 너무 와 완전 맛있겠다 우와 우와 엄청 맛있어 저거 봐 경동시장에서 유명해서 mbc kbs ss 인데 왕성도 좀 하던데 정말 경동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도너츠 맞아요 맞아 와 엄청 맛있다 자 여기는 경동시장 안에 유명한 냉면집 인데요 아 여기에 짜잔 소문난 냉면 이라고요 6,000원짜리 냉면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 오늘 문을 열었 것 같아 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 열었다 사장님 열었어요 문? 아 열었 수기가 다 닫았잖아 네 아니 다 닫았더라구요 아 냉면이 이제 7,000원으로 올랐네요 냉면 난 2단계 2단계 사장님 1단계 하나 2단계 하나 해주세요 곱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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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2단계는 곱빼기 했대요 네 오늘 안 쓰시고 문 넣으셨네 거의 다 문 나갔네 네 아 또 덕분에 저희가 맛을 보내요 어? 네 사람도 없애요 집에 많이 싸는 게 있을 텐데 나오셨어요 아 아니 왜 얼큰한 거 먹고 싶잖아요 네 매콤함 같은 거 먹어야지 어 오 따뜻하고 오 따뜻해 따뜻해 음 자 나와주세요 아 이게 보통 오 보통도 양이 오 꽤 되는데 짠 곱빼기가 이야 양이 엄청나네요 곱빼기 아군가 아 와 대박사건 몇 번 자를 거야? 냉면은 자르지 않아 네 아 그런가? 알아서 좋았어 좋았어 계란도 들었고 고기도 있겠네 오 가른 고기처럼 고기도 들었고 저는 일단 계란을 먼저 먹어 맨 마지막에 먹어요 저는 마지막에 먹습니다 아껴뒀다? 네 난 그거 먹고 지금 먹고 아껴둔 걸 빼서 먹어요 내 거 빼서 먹으려고 그러지 안 돼 전쟁이야 아 전쟁이지 그거는 도발이지 도발 아 맛있겠다 아 맵기는 신나면 맵기 정도다 전의 느끼함이 싹 다 사라졌네 오 진짜 매콤해 겨울에도 이렇게 맛있으면 여름에 어쩌라는 거야? 아 한 그릇 뚝딱 야 맛이 어땠어? 생각보다 매워 2단계 맵지? 1단계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맵질인가? 아니야 나 매운 거 좋아하는데 이건 원래 자체가 매운 거 같아 1단계 나는 되게 맛있었어 1단계를 먹어야 될 것 같아 2단계는 근데 깜빡 속은 거 있지? 뭐? 내가 계란 먹었지? 내가 먹어버렸지? 아 4개나 2단계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사과 세트가 5kg짜리가 37,000원 와 이거 진짜 싸다 와 사과도 크기가 꽤 커요 괜찮죠? 이만한데 우와 크다 크다 5kg에 37,000원 아 6,000원씩 35,000원 자 망고도 35,000원 자 딸기 6,000원 아 애플 망고 35,000원 아 정포에 정포 35,000원 가져가라 4,000원 가격이 이 선물용이 많이 빠졌다 35,000원 7,000원 가져가요 7,000원 딸기도 7,000원 한 팩에 토마토가 한 팩에 8,000원이고 이거는 37,000원? 망고 46,000원 16,000원 12개에 36,000원 그러네 망고가 날이 추워서 살짝 어른 듯한 듯 4대 양 1,000원 하세요 1,000원 1,000원씩 1,000원 가져가요 짭짜리가 세일이다 오 짭짜리가 1,000원에 5,000원? 오 이거 너무 괜찮다 큰 짭짜리 대저 짭짜리 특품 아 이것도 다 지금 세일 좋다 아니 상태가 진짜 너무 좋은데? 잘 익었다 잘 익었어 대저 짭짜리 밀감은 한 바구니 6,000원 아 한라봉 너무 귀엽다 한라봉 10,000원 이야 여기는 한라봉이 5,000원? 아 새아리구나 작품 천혜향 7,000원 천혜향 7,000원 어 천혜향은 7,000원 레드향은 8,000원 여기 있는 타이베큐는 10,000원씩 여기 있는 대저 짭짜리는 18,000원 저 뒤에 거는 23,000원 오 여기 애포망고는 잘 익었네 얼마 안되네 얼마 안되네 3,000원 응 오 꼬마 한라봉은 8,000원 4,000원 4,000원 9개 들어있다 9개에 4,000원 오 못난이 부사가 만원인데 오 이거 괜찮다 와 끼깡이 한방에 5,000원 아 지금 이제 대전 짭짜리가 많이 나오네 짭짜리가 많이 나온다 네 어 여기 경동시장 이 사잇골목은 제가 처음 와보는데요 아 여기는 오늘 문을 여셨네요 등장도 많다 와 청폭장도 있고 오이지도 있고 오이지도 있고 독성의 밤토란? 아 토란 와 소화버섯 매생이요 매생이다 매생이 네 오늘 꽈배기도 사고 귤도 사고 또 뭐 샀지 상추 네 아 이렇게 사가지고 가볼게요 가자 쉬웅 자 오늘 경동시장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아 오늘 이렇게 경동시장 아 이렇게 손에 오신 행한 모습 저도 처음 보는데요 아 여기 보니깐요 경동시장이 2024년 코리아 그랜드 세일 아 2월 23일부터 2월 24일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아 한번 그때 한번 또 와보도록 해볼게요 이야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